일단 랩 만들고 있어볼래? 아! 네, 극점! 글 진짜 못 쓴다, 어떡해? 잠깐만요, 감사합니다. 이 세수완의 손님입니다. 아, 어떻게 해야 될지? 커버랩 하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랩 가사까지 써야 되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. 멘붕이에요. 언니 랩 메이킹하는 줄 몰랐어요? 오 마이 갸 어떤 식으로 쓸 거예요? 몰라. 랩 메이킹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 사람한테 말했던 그는 도대체 어디에? 널 너무 몰랐던 죄. 널 너무 모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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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, 우리 노래 어느 정도 정리됐다? 들어볼래? 들어볼래? 널 너무 모르고 이 삶을 보내고 이 삶을 보내고 네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이런 게 아니었던 걸 네가 원했던 건 이제는 알아 말 안 해도 왜 났을까 어디 가지? 뭐야?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너무 가려해 네, 언니 그거는 Heaven NEW 무섭지 누가 안 된다 나머지 한번 다가오는 그냥 네, 잘 떠났겠지? 그치, 원래는 좀 섹시한 노래 맞아 응 그러면 센터를 정해봅시다 진짜 포지션 번가 때 센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어디 서 있든 그냥 사람들이 봐줄 것 같은데 저는 안 봐줄 것 같은 거예요. 센터 어떻게 정리해? 센터 어떻게 정리해?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? 일단 지원? 일단 지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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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되고 싶은 사람 한 번 손 들어볼까요? 센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. 1등도 있고 전 센터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센터 되고 싶은 사람 한 번 손 들어볼까요?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나은이 1, 2, 3 1, 2, 3 1, 2, 3 어? 없구나. 많을 줄 알았어. 1, 2, 3 1, 2, 3 1, 3